모두 예술극장으로 가실 분은 춘장으로 출발 출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오늘 29초 영화제 시상식이거든요. 오늘 심야 근무이긴 한데 출근이 좀 늦게 할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좀 애매해서 끝나는 시간인데 어떻게 될까요? 오늘 시상식에 참가했다가 출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고 있죠. 오늘 이주은 선생님께서 먼저 와 계신다고 하네요. 사람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. 줄은 안 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또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여기가 지금 여기거든요. 충전용.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4번 출구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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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보겠네요. 뭐 뛰어 가봤자 주소 주소 있다고 하시니까 천천히 그냥 걸어가 보자. 저번에 한번 서울시 정책 때 겨울에 한번 왔었거든요. 그때 와보고 오프라인은 이게 이제 두 번째네요. 이쪽이 좀 빠르더라고요. 여기시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간다.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있습니다. 저기로 쭉 가서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오늘 또 즐겨보죠 수상은 모르겠고요 제가 뭐 그렇게 퀄리티 높게 출품을 하지 않아서 수상까지는 받지 않고 많이 배워가는 단계가 맞죠? 미지 마이크가 미지 마이크로 미지 마이크로 위쪽에 이렇게 달았고요 오늘 심야 근무돼서 좀 피곤하네요. 퇴근하고 오늘 또 저기 드라마를 오디오 만드는 강좌가 끝나고요.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께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한 달만에. 강사님 포함해서 뵙네요. 그래서 아까 서너 시간 자고 식사하고 이런 커피숍 가서 얘기 좀 하고 그러다가 조금 두세 시간... 오! 장난이 돼요? 이거? 이거 엄청 많은데? 장난 아닌데? 산은 너무 많은데? 진짜 많은데? 이 정도 아니었는데?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심야 근문돼. 시간이 들어갔다 끝날 것 같은데? 이게 뭐야? 이지훈 선생님 전화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선생님 이거 장난 아닌데? 이렇게 서 있지 않았어요. 올라가서 조금 서 있었거든요. 지금 들어가셨어요? 아니면 밖에서 오세요? 문 앞에? 엄청 서 계신데? 아 저... 네네. 네? 아 지금요? 아 이거 너무 안 해도 들어가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이 정도 줄 서 있으면. 저는 또 심야 근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참석을 해야 되죠. 제가 아까 이윤선 선생님 또 오디오로 드라마 만드는 강사님. 한 달 만에 식사를 했던 거 아까 먹었었잖아. 이준선 선생님 또 이 밖에서 못 오시고. 그래서 그거 먹고 또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잤다가 할 일 좀 하고 지금 나오긴 했는데.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지금. 와 이거 지금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셨죠? 아니 3, 40분. 아 그럼 저도 그 정도 걸릴 거에요. 한 시간? 부두가 떨어졌다고 해서 컵이. 그럴까요? 근데 아닐 것 같은데. 아 그래야겠구나. 그거는 체크하셨어요? 그거 바코드로? 경품이나 행사 있긴 한데. 그래요? 그래요? 네. 네. 순서대로 아마 할 것 같아요. 지금 사람들 하시는 거.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겠네. 저 그럼 좀 이따가. 여기 왔으니까요. 저 뭐 저기 뭐야. 자격증 공부하는 게 있어서 강의 좀 듣고 있을게요. 좀 이따 봬요. 아 그리고 선생님 빨리 오셨네요. 다행히. 이렇게 주석인지 몰랐네. 와 여기. 네. 네. 좀 이따 봬요. 네. 아 이거 놀랄 롤잔데요. 와 이거. 아 이거.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. 아 이거. 어떻게 해야 되고. 아 이거. 아 이거. 아 이거. 아. 장난이네. 네. 왔으니까 뽑아야죠. 참석합니다. 참석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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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